야 이게 그 비싸는 영봉탕 공공파 자 반향띠리띠리 15kg 바이어트 공략을 야 야 아 이제 못먹을 생각하니까 오늘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요 이거 존댓말이잖아요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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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식사 많이 드세요 말투를 형한테 이쁘게 하라고 말투를 해봐 어떻게 해요 형님 형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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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런 시바스리걸 이런 18 색깔 18 색깔 와 나 시골에서 시바스리걸밖에 안 배운데 야 나 진짜 X까지 가고 싶네 진짜. 어? X까지 가고 싶다고요? 여기서 X까지 가다가 X나 투들이 막 아잇! 비 뒤 열받을 드리고 야 평소에는 카메라 안 켜져 있으면 형한테 잘하잖아요. 잘하지. 그런데 왜 카메라만 켜면 들이대냐고. 카메라 켰을 때 들이대야지. 그리고 하지 마. 너 동네에서 이제 엄마 여기 여 단양 내 동생들한테 다구리 맞아. 그러니까 카메라 켤 때도 너무 까불지 말라고. 아니 나 만난 사람들은 다 더 심하게 몰카 해달라고. 잠깐만 다구리 형 일본말이지. 일본말 맞지? 반대 마지막. 아 형 저기 일본말 하지 말고 된장에 띄워먹게 담아넴기나 좀 더 가져오세요. 자 단양 띠리 띠리 15kg 다이어트를. 어차피 나는 내가 봤을 때 형은 못 지켜요.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네. 나는 그룹 같은 건 약속도 안 걸어. 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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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 얼굴이 엄청 빨갛습니다. 제가 술이 원래 소주 한 5병 먹는 게 그 제 주량인데 제가 봤을 때 소주 5병을 넘었어요 지금. 더 먹어야지. 자 맥주 먹겠습니다. 와우. 와아악. 지금 엄청 취했네 엄청 취해서.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.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. 으아악.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. 그걸로 만든 라면. 라면. 자 한 잔 드셔보세요. 아 이거 뭐해. 와아악. 와. 야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네 이거. 야 용몽탕 라면이야 용몽탕 라면. 음. 음. 1년에 한 번은 먹어야지. 두번에서. 아 몸에 좋은 거야. 으아악. 왜 왜. 너무 너무 김치가 좋아. 아니 아이스크림 먹은거야 또. 먹다 먹다 이제.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먹네요 진짜. 야 근데 아이스크림.. 야 치우라고 카메라 줘! 나만 찍을게요 그러면. 네 만 찍어. 네. 저만 찍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찍으라고 말라고요. 맛있게 먹어줄까? 찍게 먹어줄까? 나 어쩜 맛있게 먹어주시죠? 맛있게 먹어주세요. 어우! 피디 실입사프는? 피디 실입사프는? 뭐라도 안 돼야 되나 봐요. 어떤 피디 말하나 뭐야? 어떤 피디야? 아니 어떤 피디 말하는 거예요? 아니 어떤 피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? 아니 그니까 어떤 피디 얘기하는 거냐고요? 아니 그니까 어떤 피디 얘기하는 거냐고요? 저 피디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마지막 밥이다. 인디언밥. 인디언밥. 마지막 밥이 안 돼. 아니 인디언밥을 먹는데 꽃술을 먹는다고요? 다이어트하기 전에 마지막 밥을 먹자. 무지막지하게 먹는다고. 2만 칼로리. 수영 선수 펠프스 보다 더 먹은 것 같은데. 펠프스 알아요? 수영 선수 펠프스 아냐고요. 수영 선수 펠프스 에 때 거기 나에는 수영 선수 펠프스 에이킥스 엔색 아니예요. 상관님한테 물이기신. 욕을 하세요.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온이예요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